안녕하세요. 프리티가든입니다. 네. 오래간만에 다육이 마리에 왔네요. 네. 다육이 마리에는 이렇게 꽃도 있고, 꽃도 조금 갖다 놓으셨네요. 원래는 다육이들이 워낙 많거든요. 시클라멘이 있고, 시클라멘이 6천원이네요. 5천원. 요거는 칼란디바. 칼란디바 5천원. 예쁘죠? 요거 6천원. 꽃기린. 꽃기린 6천원. 수복. 수복. 다육이 마을. 전화번호는 010-5433-8015. 주소는 요렇게 됩니다. 일단 꽃은 뒤로 하고, 이제 다육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2천원짜리 다육이. 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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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드웨이. 레드웨이. 레드웨이에요. 레드웨이. 그리고 이거는, 매직골드잼. 라드웨이. 레드웨이. 꽤 체어와 앤시스 그쵸? 천원짜리 이미 안세이네 만사천원 안쓰리오 만사천원 만쓰리오는 만사천원 꽃길은 사천원 꽃길은 사천원이었어요 천천원 거베나 거베나 삼천원 로우로우 로우쳐라 만삼천원 오우쳐라 만삼천원 아, 육천원 벨터나 육천원 오우 흠 오우 에이 오우 아, 클리스마스 이천원 옷 ty 기타금 2,000원 썬버스트금 2,000원 썬버스트금 2,000원 매직골드잼 2,000원 무비앤넥크리스 2,000원 화재 2,000원 퍼플딜라이트 2,000원 연자금 2,000원 연자금 2,000원 연자금 2,000원 허억 허억 2,000원 허억 2,000원 허억 2,000원 베드베리 2,000원 어.. 이거는 이거는 아..이거보다 어..이거보다 원래, 원래 12,000원 원래 12,000원 원래 12,000원 원래 12,000원 이걸로는 캐시미어 2,000원 수, 2,000원 피치스 앤 크림, 2,000원 피치스 앤 크림, 2,000원 큐리포스트, 2,000원 벌로, 2,000원 블루사파이어, 2,000원 블루사파이어 간주, 2,000원 간주, 2,000원 라일락, 2,000원 카라솔 카라솔, 2,000원 카라솔, 2,000원 연자솔, 2,000원 저세상 그 흔엽성루, 2,000원 간호, 방울복랑, 2,000원 이제는 부영, 부영, 2,000원 부영, 2,000원 핑크 프리티 2,000원 핑크 프리티 2,000원 희성 2,000원 희성 2,000원 희성 2,000원 맥치지아 2,000원 오팔리나 2,000원 오팔리나 2,000원 오팔리나 2,000원 흥내야 2,000원 흥내야 2,000원 오팔리나 2,000원 온둘라타 2,000원 온둘라타 2,000원 온둘라타 2,000원 수영 2,000원 수영 2,000원 수영 2,000원 멕시코 크라바타 릴리시아나 2,000원 아이스러브 2,000원 아이스러브 2,000원 아이스러브 2,000원 아이스러브 2,000원 아이스러브 2,000원